존 롤스의 정의론에서는 정의의 두 가지 원칙과 정의의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. 두 가지 원칙 중 첫 번째는 차등의 원칙으로 원래는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나누어야 하지만 불평등하게 배분한다면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하도록 하자는 겁니다. 문제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자녀들이 최소 수혜자겠죠. 두 번째는 기회균등의 원칙인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공평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여 얻은 결과여야 한다는 겁니다.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이 두 번째 원칙 하에서는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지위를 얻어야 합니다.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또 정의의 세 가지 종류로는 평균적, 절차적, 분배적 정의가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